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에드에서 소방공무원 면접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하게 될 저는 면접교수 장세론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소방공무원 면접 준비 시작하시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걱정 내려두실 수 있도록 저희 와우에드에서 정말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현직 아나운서입니다. 어? 아나운서가 왜 소방공무원 면접을 가르치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공무원 면접을 담당한지는 올해로 이제 6년이 됐습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방공무원분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과 합격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준비 과정에서 함께 힘들어하기도 하고 열심히 달려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신뢰를 높여주는 스피치 스킬과 또 답변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줘야지만 이 정보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뢰 있는 목소리 그리고 신뢰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바이블 특강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면접을 한번 알아보는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소방공무원 면접 전형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면접시험의 빈도 그리고 면접시험의 정도가 10% 정도밖에 안 됐다면 이번 시험부터는 무려 250%나 증가한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합격하셨던 분들의 후기를 몇 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력시험과 필기시험 점수 이 두 개를 뺀 10점만으로도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10%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제는 25%로 늘었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시험 점수가 50%로 내려갔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이제 필기가 끝났습니다. 내 필기 점수가 몇 점이네 내가 커트라인에 얼만큼 바뀌어있네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제 남아있는 면접 점수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필기 점수가 높고 체력 점수가 높으신 분들도 면접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바뀐 면접 전형을 파악해 보자면 토론을 하던 집단 면접이 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속된 말로 우리가 싸움꾼이라고 하죠. 말싸움을 잘하던 분들이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개별 면접이 강화가 되면서 일대다 나 한 사람과 심사위원 여러 명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종합적성검사를 여러분께서 치르시게 될 텐데 이 종합적성검사 후에 사전조사서라는 주제에 따른 나의 의견을 적는 사전조사서 전형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전조사서 전형과 종합적성검사 전형의 경우에는 경찰 면접과 유사한데요. 제가 또 경찰 면접을 전문으로 4년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전형에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분 주제 발표 준비를 하게 됩니다. 3분 스피치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배속으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3분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분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이후에 이 발표 내용에 따른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제 발표를 할 때 무슨 말을 할지 가이드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이건 역시 와우에드 수업에서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이 없죠. 15분 동안 인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자 3분도 길다라고 생각했는데 15분은 정말 깁니다. 보통 이전에 이 전 면접 전형에서 개별 면접을 했을 때 7분 내외로 끝났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집단 면접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 면접은 7분 내외로 진행이 됐었는데 말이 조금 빠르시거나 답변이 조금 짧으신 분들은 이 7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0개에서 13개의 질문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5분으로 2배가 늘었죠. 그러면 내가 받는 질문의 개수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자 여러분 답변은 짧게 하는 게 아니죠. 이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며 구체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와우에드 수업에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성검사 이게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께서 미리 받아보신 공지에도 있지만 한 장소에서 전국에서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인성검사는 30분간 이제 체크하는 검사가 될 텐데 소방조직에 이 사람이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직무 몰입에 필요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소방공무원이 왜 되고 싶은지 동기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태도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80분간 적성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소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학습능력 등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가 첫 시험이고 여러분께서 예시질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떻게 적성검사에 인성검사에 내가 접근하면 되는지 방법들을 오늘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준비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준비물 없으면 시험 볼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신분증과 응시표 그리고 마킹을 할 수 있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필기구 꼭 꼭 꼭 미리 미리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합적성검사는요. 면접 점수 25%, 25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없다고 나오거나 내가 80% 이상 마킹하지 못해서 제로로 평가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 정보가 면접위원에게 평정 참고자료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종합적성검사 맛보기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본인에게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마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문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잘 난다. 여러분은 몇 번을 체크하고 싶으세요? 3번? 2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사소한과 잘. 정말 웬만한 일에 내가 자주 짜증이 난다. 이렇게 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잘 짜증을 낸다. 나는 거의 모든 일에 짜증을 낸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치고 부수고 때리는 TV 또는 영화나 책을 좋아한다. 요거는 몇 번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건 그냥 취향차입니다. 여러분께서 실제로 뭔가 우리 이렇게 액션 영화 뭐 요즘은 존 윅4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통이다. 너무 좋아하는 건 사실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보일 수 있으니까 보통이다 정도로 가주시면 되고요. 나는 로맨스물이나 드라마 좀 서정적인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2번이나 3번으로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물론 가끔 너무 인생이 힘들 때 내 수험생활이 너무 힘들 때 아주 살짝 생각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번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함정 질문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감이 조금씩 잡히시나요? 다음 거 한번 같이 또 볼게요. 가끔 참을 수 없을 만큼 욕설을 퍼붓고 싶을 때가 있다. 뭐 아주 가끔 아주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퍼붓다 입니다. 퍼붓다는 화다다다다다다다 하고 퍼붓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욕설을 나는 가끔 참지 못하고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건 역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볼게요. 모든 일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한다. 물론 굉장히 좋은 자세이기는 해요. 모든 일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직렬을 준비하고 있죠?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공감을 해드려야 되고 또 배려와 소통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내리는 판단이 바뀔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모든 일, 매우 그렇다 보다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나는 보통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가끔 이 사람에게 정보를 안 준다거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너무 솔직하게 보통이다 라고 가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기준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합적성검사 사전조사서 내 개인으로 나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으로서 쓰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예비 소방공무원으로서 체크하고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신뢰 있는 말, 신뢰 있는 답변, 신뢰 있는 스피치 여러분께서도 이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끔이지만 가끔이지만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맛보기 문제, 이건 인성검사인데요. 이어서 몇 가지 문제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잘 맞는 행동과 가장 잘 맞지 않는 행동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출근 시간에 내가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새치기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보기가 4개가 나옵니다.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거, 나하고 가장 안 맞는 거 고르시면 돼요. 보기 나갑니다. 1번,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본다. 2번, 다른 줄로 가서 나도 새치기를 한다. 나도 늦었기 때문에. 자, 3번,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 욕을 한다. 아, 진짜 저 사람 너무 별로지 않아요? 자, 4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줄을 서서 타라고 이야기한다. 자, 물론 그냥 내가 괜히 긁어부서람 만들기 싫으니까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급하면 새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면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랑 약간 담화, 뒤에서 담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소방공무원 홍길동으로서 답변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떤 답을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잘 맞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안 맞는 건 사실 1, 2, 3번 해도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같이 새치기를 해요? 그거 정말 못된 행동이죠. 다른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배려되는 행동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욕을 한다? 이것도 정말 안 좋고요. 방관을 하는 건 역시 그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나는 빠져 있겠다라는 예비 답변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잘 맞는 행동은 4번 배려와 소통,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 이 사람이 왜 새치기를 했는지 그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새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급해서 부모님께서 위독하셔서 아니면 가족이 어떤 큰 사고를 입어서 말할 정신도 없이 얼른 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잘 맞지 않는 건 저는 사실 2번이나 3번 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2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행동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어? 저 사람 새치기에? 기분 나빠. 나도 새치기에. 이건 정말 공직자로서도 그리고 일반 사람으로서도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4번과 2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신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점과 중요하지 않은 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체크하면 되는데요. 보기가 이렇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다. 업무를 진행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항상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많이 한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할 때는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조직의 업무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회의를 통해서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 골라보시겠어요? 자 일단 1번부터 하나씩 보자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사실 우리 소방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돌발 상황. 그래서 많은 영상을 보면 식사를 하다가도 출동을 나가는 우리 소방 대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뭉클하기도 한데요. 자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한 까지 아닐 수 있지만 어 괜찮을 수 있겠다. 일단 세모 처리 해놓고 다음 거리 읽는 겁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항상 궁금해하면서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알려주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일에 방해를 받게 되죠. 이건 배려와 소통이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할 때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 기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자 기한도 맞추면서 일도 완벽하게 하는 이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업무를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이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라는 게 정해진 회의 시간도 있지만 회의를 못하는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단 회의를 해야지만 진행이 된다. 이건 사실 상황상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아니다 라고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3번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건 상사께 물어보면서 일을 해결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사전 조사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적성검사 종료 직후에 우리는 동일 장소에서 사전 조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사전 조사서는 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단 하나의 질문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두세 개의 문항 정도를 제시를 해주는데 이 두세 개의 문항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담아서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사전 조사서는 인성 면접 말로 하는 인성 면접을 글로 먼저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조사서 역시 점수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인성과 생각과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에 여러분들의 성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회 평정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랑도 사전 조사서 수업을 같이 들으시고 나면 제가 첨삭해드리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답변의 개요를 잡아놓으신 게 있을 텐데 이 모든 자료는 현장에서 볼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전형 3분 발표와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분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10분간 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요. 이때 메모할 수 있게 하는지 메모할 수 없게 하는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메모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주제 발표 후에 이제 그 주제 발표에 대해서 7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싶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개요를 정확하게 짜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분이라는 시간 채우겠다고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3분이라는 시간을 채웠더라도 이 수험생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사서 첨사할 때 제가 또 질의응답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준비의 경우에는 시험 운영본부에서 제시한 발표 주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아마도 메모할 수 있게 하겠다 그걸 보고 읽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전형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발표 면접에서는 이 작성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10분이 여러분 짧아요. 10분 동안 내가 수기로 발표 주제를 체크해서 개요를 짜서 글을 다 써서 3분 치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성하는 방법을 사전조사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5분간 인성면접 그리고 질의응답 요거는 그냥 인성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우에드의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이 인성면접에 대비하는 수업들 정말 알차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성면접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사전조사서, 3분 스피치, 인성면접, 그리고 앞에서 했던 FFAT, 종합적성검사 이 모든 곳에서 답변이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꼭 먼저 체크해 주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바뀐 면접 전형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기존 전형은 집단토론과 개별 면접으로 되어 있어서 발언 기회, 집단 면접에서 얼마나 토론할 때 발언 기회를 많이 가졌느냐 발언 내용이 얼마나 차별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마지막 순서로 말하게 되면서 앞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것을 나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어 아니면 정리도 못하고 저도 비슷합니다 라고 실패하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던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그러나 이 집단토론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본인에게 집중해서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개인 의견이나 생각을 듣기에 시간이 불충분했다면 또 형식적인 답변 준비가 가능해서 누구나 비슷한 답변을 해왔다면 바뀐 면접 전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인에게 집중해서 개인에게 거의 파고드는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글, 조사서, 스피치, 글과 말, 인성 면접, 질의응답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사회성을 골고루 판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 면접위원분들은 15분, 7분 안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말을 툭 꺼내는 그 첫 마디 그리고 첫 답변에서 웬만하면 판가름이 됩니다. 기대치가 판가름이 되고 이 기대치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이 기대치만큼만 하느냐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저조하느냐 그 이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대치는 충분히 최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꼬리 질문으로 형식적인 답변을 못하도록 이 개인에게 맞춘 답변이 되도록 계속 파고드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조금 면접이 조금은 아니죠.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변화된 전형에 함께하게 되면서 정말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 포장해서 보여주실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면접시험 준비 및 유의사항은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첨부 파일에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공고된 시험 장소에 입장해야 되면서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필기시험 때부터 잘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리고 면접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주의해서 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겠죠. 그리고 시험장 물품의 파손, 훼손 등의 경우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 여러분 흡연하시는 분들 시험 보시는 날만큼은 좀 참아주세요. 시험 중에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시험 실시 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중품이나 고가의 제품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 가방에 넣어놔야 돼요. 전자제품들 챙겨가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가볍게 자료만 딱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면접시험 탁 찍고 대기실 탁 찍고 이거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폰이나 스마트워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 중에는 면접관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데요. 자리를 떠나다가 아까 교육을 못 들을 수도 있고 시험에 참여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불이익 없도록 여러분 꼭 시험장에서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대리시험, 설마 대리시험 없겠죠? 대리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위원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시험을 정지하거나 시험에 무효가 되는 이럴 일도 없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서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신 경우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사전에 파악해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면접시험 복장인데요. 보통은 우리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타이가 있는 완벽한 정장 스타일 입으셨고 여성분들도 정장에 머리 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죠.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 평상복이나 노타이 등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이건 모두 면접평가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상복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저는 노타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복장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시험을 볼 때 좀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켓을 안 입으실 수는 있습니다. 자켓을 안 입고 여성분들의 경우 블라우스에 치마 블라우스에 바지 입으시고 남성분들도 셔츠에 바지 아니면 셔츠에 우리 세미 슬랙스 같은 거 입으셔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예시로 나왔던 사진이 있으니까 같이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입으시거나 타이는 노타이 라고 했으니까 굳이 하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타이 하고 가도 막 삐뚤어져 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이 사람을 바르게 안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시로 나왔던 충남 공무원 채용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입지 마시고요. 이렇게 입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약간 청바지 느낌이 나요. 블랙진 느낌이 나고 운동화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 너무 활동적으로 우리가 체력시험 보러 가듯이 운동화 청바지 청바지도 완전 밝은 청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셔츠형 반팔 셔츠형 카라가 있는 그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의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반팔 셔츠는 입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면접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봤을 때 조금 가볍게 생각하고 왔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그런 옷을 입어도 굉장히 바른 자세와 굉장히 또렷한 나의 말투와 내 좋은 표정을 어필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긴장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옷차림이 편하다 보면 몸에 긴장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타이 세미 정장 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룩, 내가 준비한 룩이 면접에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장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면접 시험 복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시험을 보러 가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체력 시험 보러 가듯이 운동복을 입거나 청바지에 발가락 보이는 신발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에이 누가 슬리퍼 신겠어, 샌들 신겠어 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신발 중에 보면 앞쪽에 살짝 오픈토라고 하는 구두가 있죠. 이런 신발보다는 가급적이면 막혀있는 신발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편한 옷차림 지향합시다 라고 제가 적어놨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